불이 모두 꺼져있는 집. 그런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었습니다. 어두운 집안으로 들어서자 방문도 모두 열려있었죠. 아들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텅빈 집안에서 막내 아들을 맞이한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있는 어머니의 시신이었습니다. 그 상태마저 매우 참혹했는데요. 안면부를 중심으로 구타가 심했던 흔적이 남아있었고 목에는 온통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장은 강도 또는 절도 범행 중에 우발적인 살인과 유사했는데 이곳저곳을 모두 헤집어놓은 집안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훔쳐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범행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강도에 의한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한 흔해 빠진 트릭이었죠. 범행 현장인 집안에서는 지문이나 족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 결정적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몸싸움의 과정에서 빠진 듯한 머리카락 뭉치였고요. 두 번째는 피우다가 방바닥에 눌러끈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 두 개였습니다. 한편 주위 인물들에 대한 탐문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명 떠올랐는데 바로 사망한 70대 노인 윤 씨의 사위인 강모 씨였습니다. 강 씨의 부인이자 윤 할머니의 딸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당시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강 씨는 이 무렵 이 집을 자주 찾아와서 딸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협박, 폭력, 기물 파손을 일삼았다는 것이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었고 담배꽁초를 방바닥에 짓눌러 끄는 습관도 현장의 유류품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었던 머리카락 뭉치 속에서 발견된 두 가닥의 다른 머리카락 또한 바로 그 담배꽁초의 DNA와 일치하는 제3자의 것이었죠. 다행히 그 사람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를 쉽게 특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경기도 안산과 수원 일대를 떠돌던 노숙자 황 씨였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죠. 하지만 그는 범행 현장에는 가본 적도 없다. 피해자인 윤 할머니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노숙자 황 씨가 안산의 한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담배를 구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자신에게 선뜻 담배를 주고 불도 붙여주더니 밥과 술도 사주겠다며 근처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육볶음을 먹고 소주도 사준 그 남자는 중년 남자면서도 머리가 유독 백발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노숙자 황 씨의 머리에서 새치를 뽑아주겠다고 하더니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고요. 음식과 술을 다 먹고 나자 담배를 더 사주겠다고 하고선 자취를 감췄다는 거죠. 황 씨가 피웠던 담배꽁초를 가지고 그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사라진 이 남자를 식당 주인과 그의 아들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니 황 씨의 말이 허튼 소리라고 볼 수는 없었고요. 도대체 그럼 그 백발의 중년 남자가 누구냐 해서 경찰은 이 노숙자 황 씨에게 사건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의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황 씨는 바로 한 명을 지목했는데 그것은 바로 윤할머니의 사위 강 씨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황은 이처럼 사위 강 씨가 윤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조차도 그의 의도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확실했고요. 경찰은 강 씨를 불러서 황 씨에게 왜 그 같은 행동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제가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딱 잡았댔죠. 그 상반된 진술에 경찰은 대질신문을 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노숙자인 황 씨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반면 사위 강 씨는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죠.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 용의자에 대한 압박이자 수사의 수단일 뿐이지 법정에서는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한 보조적인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건이 있던 날 저녁에 사위 강 씨를 사건 현장 근처에서 목격한 마을 주민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강 씨가 그 무렵 타고 다녔던 빨간색 승용차를 저녁 7시 무렵 보았고 또한 거기서 내리는 강 씨의 모습도 보았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사실 수사 초기 탐문 과정에서 이러한 증언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제 사건이 탄생하는 첫 번째 공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겠다는 수사 방식의 허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 현장에서는 당초 범인으로 추정되는 DNA가 얻어졌습니다. 이러면 사실 여러 정황 증거로 용의자를 취조해서 그의 자백을 받아내는 어려운 방식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범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엮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법이죠. 그런데 이 사건처럼 그 확실해 보였던 증거가 결국은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나면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수사를 처음부터 되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미제 사건들은 이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범인을 못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어서 당장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것은 신기루처럼 실상이 없는 것이거나 또는 범인이 쳐놓은 연막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사건 초동수사에서 경찰이 목격자의 증언을 간과한 이유는 뚜렷한 DNA의 존재 말고 또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최초로 범행 현장을 발견했던 윤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그 전날에도 어머니 집을 찾아 저녁을 함께 먹고 6시 30분이 넘어서 돌아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시신을 거만한 국과수의 사망 추정 시각은 당일 밤 10시에서 11시경 그렇다면 사위가 7시에 처가를 방문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범인임을 단정짓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강 씨의 휴대전화는 그날 저녁 아예 꺼져 있어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그 스스로는 6시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자기 집에 일찍 들어가 다음 날까지 쭉 잤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모순과 거짓을 단번에 깨뜨리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그런 필요성이 있던 경찰에게는 달콤한 유혹과도 같은 DNA가 놓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경찰이 그리려고 했던 사건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6시까지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7시에서 8시경에 노숙자 황 씨를 꼬드겨 식당으로 데려가서 담배 꽁초와 머리카락을 얻어낸 뒤에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로 부여의 처가로 이동해서 밤 10시 무렵에 장모인 윤할머니를 살해했고 그곳에 황 씨의 유전자가 있는 유류품을 버려두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고 시간도 완벽하긴 한데 여기서 미제사건의 두 번째 공식이 확인됩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사건 상황에 대한 섣부른 기대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미제사건을 만들기 쉬운 이유는 앞뒤가 사실 딱 들어맞는 사건 상황은 추리소설 안에서나 등장할 뿐이지 실제로 재판을 해야 하는 사법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약점을 스스로 떠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했고,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고, 누군가를 만났고, 어떻게 했고, 그 뒤에 다시 이동해서 범행했다. 이런 전제들을 깔아버리면 그 많은 전제들 중에 한두 개가 삐걱대는 순간 공소사실 전체가 무너지는 효과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강 씨는 오후 5시 정도까지 지인을 만났다가 급히 술을 마신 뒤 사라진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었고 그날 노숙자 황 씨를 만난 건지 혹은 그 이전에 미리 담배꽁초와 머리카락을 챙겨두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황 씨도 분명하게 기억하지를 못했고요. 더구나 수사당국에서 이 부분을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그러나 깨뜨리기 쉬운 복잡한 전제 사실 중에 하나로 언급한 까닭에 강 씨 입장에서 보자면 10시에서 11시라는 다만 추정에 불과한 그 사망 시각에만 경찰이 매달려준 덕분에 7시의 목격자 같은 비교적 뚜렷한 정황은 방어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냥 그날 황 씨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거짓말만 되풀이하는 편리한 방식으로 범행 사실을 모두 부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 씨가 강 씨를 만나서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는 식당에는 사실 CCTV도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자료조차도 수사 초기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감안하면 사실 미제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세 번째 공식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법은 없고 누군가 만들려고 해야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과수의 사망 추정, 단지 추정에 불과한 것에 대한 맹목적인 추정으로 복수의 목격자의 증언을 굳이 배제한 것 그리고 사건 당일 노숙자에게서 유전자를 획득했을 것이라는 아주 복잡한 전제를 굳이 끼워 넣은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행위가 일어난 식당의 CCTV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과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살인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된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나 실수라기보다는 어쩐지 수사 과정에 깊이 개입한 누군가의 뚜렷한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위 강 씨는 이러한 공식 속에서 살인 용의자가 아니라 부인에 대한 폭행 협박, 처갓집의 재물손괴 등 사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는 끊임없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인데 과연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현재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사건 실화 오늘의 사건 파일 부여 할머니 살해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